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학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3교시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할 시간이죠? 네. 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본부장님 엔젤장에 이어서 별명이 하나 더 생기셨어요. 원래 엔젤장 전에 스탬프장도 있었어요. 스탬프장 장도장. 왜 스탬프장이었죠? 매일 나와서. 매일 도장 찍으신다고 해서. 매일 나와서 출근 도장 찍었는데 제가 할 게 없어서 나오는 건데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거죠. 혹시 이 프로님과의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고. 사실 이제 매일 나오는 분이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매일 나오거든요. 유일하지 않으신가요? 아닙니다. 아침에 연분리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나오는데 제가 뭐 제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이 프로님이 아시겠지만 밤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아침에 나오는 건 어차피 나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저녁을 저녁에 모든 그런 만찬 파티에 벌인 지가 지금 한 9개월째 됐거든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 퇴근길 페이지 2 진행하고 글로벌 라이브 진행하면요. 인간관계가 이렇게 좁아집니다. 정말. 근데 뭐 매일 그냥 장도장님만 뵙고 저는 저는 이제 최적화 된 거죠. 왜냐하면 혼자 있으니까 나오는 게 더 혼자 있는 걸 엄청 어필하세요? 어필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할 거 없어서 나오는 건데 하여간 뭐 할 게 없으시겠어요. 장도장님 혼자 계시면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을 텐데 스템 네. 여러분들 이제 시장을 좀 보시면 혹시 제가 이제 일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10년을 국채금위 요즘은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쏙 들어갔잖아요. 어느 순간에 되면 쏙 들어갔죠. 연초와 비교했을 때는 근데 시작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때는 한창 막 올라갈 때는 1.6 보고 1.7 보면 막 두렵기도 하고 장 빠지고 막 하는데 지금 아무도 안 물어봐요. 저한테 아무도 안 물어봐요. 아무도 안 물어보는 게 몇 번 보면 익숙해지고 또 더 큰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실적 빅테크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이는 거고 제가 또 우리 박 기자님 계실 때 지난번이었는데 이틀 전이었나 제가 이제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이 약간 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흔히 얘기하면 이제 전기차 부분에 6천억 달러 쓰는 거는 그건 도대체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거냐 제조업을 부흥으로 이끌어내는 거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했던 노인을 도와준다 장애인에 또 4천억 쓰는 것도 사실 그건 복지하는 형태지 인프라를 팔려 해서 뭔가 이렇게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의 어떤 그런 내용들은 바이든의 인프라가 절반은 실패한 모습으로 간다 하면서 일단은 경기가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우리가 커지면서 10년의 국채의 순위를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틈을 타고 빅테크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항상 바뀝니다. 시장의 주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그런 잠깐 나오는 기사에 너무 예민하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밤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장 끝난 걸 좀 보면 여러분들 딱 그냥 의아한 게 딱 보입니다. 딱 보시는 것처럼 빅테크는 다 올랐어요. 어제도. 올라와서 어제 구글도 역사상 최고치 페이스북 역사상 최고치 마이크로스포트도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아마존 고점 대비 약 8% 밑에 있고요. 애플도 고점 대비 한 11% 그러니까 애플은 조금 더 점프하고 손을 뻗쳐야지만 세상 최고치에 달 수 있고요. 아마존은 제가 보기에는 점프가면 달 수 있는 정도가 올라왔는데 테슬라는 여전히 지금 마이너스였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테슬라가 의외로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테슬라보다 지엠과 포드가 올해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떤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한다는 거에 우리가 열광하는 거지 기존에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는 더 강력한 걸 원하는 건데 글쎄 어떤 걸 원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에 있어서 테슬라는 그렇게 강력한 두고 나올 만한 그런 기사가 없다 보니까 주식이 조금 쉬어가는 그런 구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12조 원을 보유한 종목인데 약간 쉬고 있어갖고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적 이후에 뭔가 움직일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라고 조언 드리겠고요. 한번 좀 시장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는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업종도 보게 되면 it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유했습니다. 헬스케어 좀 빠졌고요. 이미 소비자가 빠졌는데 이미 소비자 아까 얘기했던 테슬라가 포함된 업종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소비자하고 필수 소비자를 약간 구분해드리면 이미 소비자는 이런 거예요. 돈이 있으면 좀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우리 집에 없는 거 이미 소비자에 네. 그렇습니다. 마치 이제 딱 스타벅스가 그거거든요. 스타벅스가 물론 지금이야 다 가시는데 조금 이렇게 해외 나가면 좀 이렇게 무조건 동남아 쪽에 가게 되면 굉장히 비싼 커피숍이거든요. 그들한테는. 그래서 보통 이제 돈이 있는 분은 쓱 가고 없는 분들은 그냥 로컬 커피숍 가서 보통 천 원짜리 마시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수 소비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 이런 건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프로탄 갬블 같은 거 피인지 세제 같은 거 그다음에 하인즈 케첩 같은 거 이런 건데요. 그러면 이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연봉이 막 올라간다. 경기가 너무 좋아져서 연봉이 2배 된다고 해서 케첩을 갑자기 2개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막 2개를 먹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월급에 내려가면 쪼개서 남은 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필수 소비자는 언제든지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제 같은 것들 그다음에 콜라 음료수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케첩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그런 걸 구분해서 보시면 더욱더 재미있게 볼 수 있으니까 어제는 그런데 테슬라가 포함한 이미 소비자가 빠졌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니콜라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니콜라 제가 얘기하고 싫은 종목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종목이 니콜라입니다. 1번 니콜라 네. 니콜라 너무 재미가 없어서 나머지 두 개 뭐예요? 나머지 두 개 나중에 내용이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콜라 니콜라가 어제도 7%가 하락하면서 사상 최저점의 10.8인데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최저점? 네. 최저점을 거의 지금 제가 손만 뻗으면 고점에 단다 하는데 이건 손만 뻗으면 저점에 달 정도까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이 92달러였고요. 90달러였고 지금 12달러까지 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정말 어려워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이분이 부사장이신데 슈나우더라고 하는 이분이 또 4월 1일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 니콜라 핵심 사업의 총괄 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트레이 밀턴도 지금 그만뒀고 지금 총괄 임원도 그만두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럼 도대체 누가 만드느냐 나도 이 차는 기술은 누가 만드는 거냐고 상당히 좀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악재만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니콜라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늘 얘기하지만 매출이 없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 매출이 없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매출빵? 매출빵원이고 지금 손실은 약 한 2천억 원 정도 한국 돈으로 2천억 원을 매일 매번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그 와중에 또 주식 수는 거의 좀 크게 증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한 거라고 그러면 주식을 더 많이 발행한 거 같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돈을 더 수여를 받기 위해서 고름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글쎄요. 이제 주주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빨리 이제 이런 악재를 좀 딛고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악재만 쌓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밀턴 CEO가 또 창업자가 또 350만 용과 팔아서 또 뭘 또 돈을 어디다 쓰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일단 그런 기사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제 저한테 언제였죠? 한 달 전에 이거 주식 보유하신 분이 그때만 해도 20달러였거든요. 설마 20달러까지 더 빠지겠습니까? 말씀하셨는데 벌써 그거에 또 반투방이 난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진짜 위험한 거고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거는 내가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 이 기업은 적어도 실적이 좋은 기업이야. 믿음. 네. 한 번 가보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런데 저는 알거든요. 이 리콜라 보호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어떤지 왜냐하면 매출이 없다는 거죠. 와 매출빵인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매출빵인 기업이 여기랑 또 하나 있거든요. 버진 갤러틱. 매출이 빵입니다. 아무것도 그냥 못 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주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꿈과 희망을 갖고 버텨겠죠. 꿈과 희망을 가져도 돼요? 저는 갖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갑자기 갑자기 지금 뭐 리콜라가 다음 내일 엄청나게 큰 계약을 따온다든지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갑자기 어떤 신기술이 또 개발된다든지. 그런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저는 갖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대부분의 이런 제조업 차를 만드는 기업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실적이 나하고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납니다. 나는데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게 주식이라는 자체가 보편화되면서 조금 더 빨리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큰 욕심을 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더 이상 얘기하면 좀 힘드니까 여기서 끊고 리콜라 넘어가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10달러라는 수준까지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온라인 거래소 아시죠? 코인베이스가 이제 4월 14일에 나오는데요. 아마 4월 14일에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데 실적은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 실적 혹시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제가 실적을 가져왔는데요. 저는 코인베이스를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실적이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겠지만 이거는 보통 거래를 할 때 0.5%의 수를 가져가는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가 많아지면 거래만 치고받고 많아지면 수익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인데요. 보신 것처럼 2021년에 전년 동기 대비 거의 942%의 매출 증가율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매출이 많이 커지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거의 지금 한 1조 원 정도 가까운 원활치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직상자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괜찮죠.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니까 꿈과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4월 14일 코인베이스가 나온다거나 무조건 가상화폐가 핫하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벌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그런 기업이니까 이런 기업들은 한번 해보면 하겠죠. 그렇지만 또 이것도 당일날 얼마나 주가가 올라갈지 모르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프로님은 코인베이스 관심 있으십니까 혹시? 저는 관심 있죠. 관심 있는데 어떤 회사인지도 대강은 아는데 역시 좋은 회사일 수는 있습니다. 잘 보니까요. 지금이 수수료 고점일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보다 더 비트코인이 더 뜨거울 거냐 그래야 수수료가 더 많아질 텐데 여러 가지 견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코인베이스의 수익 구조는 치구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간다고 해서 갑자기 거래가 감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주가가 내려가도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도 단타 치료문이 워낙 많아져서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제 개인의견입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 거래대금이 많은 이유가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 오가라도 먹으면 바로 사고 팔고 한다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증세하지 않습니까? 저거 그대로 두겠어요? 거래세 내라고 하지? 그럼 거래세가 내는 순간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거래량 줄어들고 거래대금 줄어들고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지금이 수익은 고점이 아닌가?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청구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돈을 버는 얼마 안 되는 기업이니까 기억하시면 되고 심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코인으로. 코인으로? 네. 코인으로. c-o-i-n? 네. 코인이죠. 더 달리 이렇게 안 하면 웃긴 거죠. 웃긴 거죠. 코인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기억하실 걸로 보이니까요. 처음에 제가 페라리 심벌로 와서 놀랬으니까 저도 한 번 보고 심벌 레이스거든요. r-a-c 페라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은 재밌는 것 같아요. 심벌 잘 보시면. 정보 또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방이라는 기업 아십니까? 이방? 이거 혹시 스펠링 보시면서 자꾸 이항으로 헷갈리시는데 이항이 아니고 이방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이항과 이방의 차이는 뭐냐면 이방은 블록체인 기업입니다.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기업이고요. 이항은 아시겠지만 드론 택시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름이 거의 비슷하죠.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공무도 리포터가 나온 기업이에요. 그래서 일단 아시겠지만 지금 이항은 그거 드론 택시 못 탄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나온 거고 이번에 이방이 나왔는데요. 이방이 힌덴벽 리서치에 다시 한 번 공무대 보고서 발간했는데 정말 수도 없는 유상제와 자금 확보하고 있지 기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2019년 5월에 채굴사업에 뛰어들었는데 매출이 재로라는 거예요. 뭘 하나도 못 해냈는 거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얘기는 돈을 벌어서 지금 딴 데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회사 관계자가 돈을 착복하는 거 아니냐라고 횡령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곧 채굴사업이 실패한 다음에 이번에 또 암호화폐 걸어서 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역시 간간 무소식입니다. 계속 발표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결론은 뭐냐. 차이나허슬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넷플릭스에 차이나허슬? 아니요. 저희 영화예요. 차이나허슬 넷플릭스는 영화입니다. 뭐냐면 딱 이왕 같은 걸 그린 거예요. 미국에 성장한 중국 기업이 사기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딱 이왕을 두고 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영화가 언제 나왔거든요. 어쨌거나 중국 기업에 대한 좀 안 좋은 그런 걸 보여주는 건데 산마들이 여기는 차이나허슬이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사기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맨 1번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전기차 관련 기업들 중국에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이왕도 마찬가지 이방도 마찬가지 유상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계속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해서 자금 확보하는데 자금 확보 내용은 다 뻔합니다. 다 돈 좋은 데 쓰겠다는 건데 그런데 매출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조금 답답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걸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국 기업 투자하시는 분들 이걸 하나 좀 체크해보신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 입에서 미국 기업이 유상자하는 거 극히 정말 극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잘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허구한 날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지 않으면 나중에 난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혹시 보유하신 분이 있으면 이방에 대해서는 이걸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제 주가가 좀 떨어졌다. 그런데 어제 이방이 바로 이게 나오자마자 아니다. 우리는 정당한 기술이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주식을 팔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이나호스는 보셨습니까? 보다 말았죠. 저는 이제 그리 흥미진진하지는 않죠? 저는 영화를 보면 10분 정도가 보면 결말이 보여요. 그때 꺼버립니다. 아 그래요? 저 아는 내용이니까 꺼버립니다. 현실화를 보탐으로는 끝까지 본 영화가 없어서 넷플리스 보게 되면 장우성 님이 시청하고 있는 영화가 쫙 중간에 그냥 안 보고 덮어버리고 스킵하고 결말이야 대개는 우리 편이 이기거나 나쁜 놈이 벌받거나 그런 거 아니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생각한 결말이 내 머리가 떠오르는 순간 꺼버립니다. 안 봅니다. 웬만하면 끝까지 못 보시겠네요. 끝까지 본 게 별로 없죠. 제 스타일이니까 그리고 어제 그저께인가요? 그 중국의 전기 스쿠터 제조업체가 NIU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올 여름에 미국, 유럽에 진출하겠다. 여기 보이는 오토바이 있죠? 딱 해서 전기지 꼽으면 전기로 가는 건데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인데 하필이면 이방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나올 때 나오는 바람에 중국 기업 다 안 좋아 이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지금 다시 한 번 중국 기업에 대한 공매도 보고서에 대한 약간의 뭐랄까요? 두려움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액부진 기업까지 주가가 빠졌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전기 스쿠터 제조업체가 상장이 되면 무슨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저도 그게 참 의미, 저도 진짜 왜냐하면 다 아는 기업이고 이미 타고 다니잖아요 지금 타고 다니는데 왜 이게 뭐 갑자기 가다가 로봇들이 변신하나요? 미국은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으려고 하다가 투자 받는 거에 실패하면 상장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까? 아 뭐 하여간 이것도 참고로 그냥 마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여간 뭐 제가 자꾸 하다 보니까 제가 2003년도에 중국을 물렸는데요. 중국 주식을 중국에 시작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때는 좀 많은 것 제가 제일 이해 안 가갔던 거는 법규에 가서 보면 거래 중지시키면 언제까지 중지시키겠다라든지 중지의 기준이 되게 모호해요.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먹으면 오늘 정지시키고 3년 동안도 거래 제기 안 시킬 수 있거든요. 실제 그런 기업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저는 그러면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 3년을 어떻게 버틱니까? 그렇잖아요.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무슨 조사 중 아직까지 점검 중 그걸로는 끝이거든요. 저는 그때 보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 거래 정지시켜버리고 그래서 예전에 초대헌대 농업이라는 기업이 약 3년 동안 거래가 중지됐었습니다. 그냥 괜히? 그냥 괜히가 아니었죠. 여러 가지 농지가 있다 없다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럭바리 우럭잡이 배가 있냐 없냐 막 예전에 한국에 왔던 중국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그런 거에 대한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그때 이제 거래가 정지되고 중지되고 나중에는 이제 밝혀졌는데 3년 만에 제기되어 봤자 뭐 그렇지 않습니까? 주주분들이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리스크라고 좀 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국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게 없디 최소한 내가 봤던 브랜드 뭐 해서 뭐 규지 못해줘 같은 거 있잖아 실제 그런 걸 좀 투자하시는 게 그나마 나은 게 아닌가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이제 리오틴토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우리 강아지 이름이 리오로 바뀌어갖고 요즘에 조금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불러도 오지 아직까지 불러도 오지는 않습니다. 애완경 제가 이름을 바꿔갖고요. 하도 주가가 못 간다고 해서 제가 리오로 바꿨는데 리오틴토가 캘리포니아 광산에서요. 배터리에 쓸 수 있는 리툼을 생산한다는 좋은 소식이 전해져서 그렇지만 주가에는 별로 반영이 안 되는 모습 굉장히 무거운 주식입니다. 그렇게 봤자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얄팍한 그런 호재에 잘 안 움직입니다. 무거운 주식들은. 이건 이제 뭐냐면 이게 그래서 만들어서 얼마나 돈을 벌고 다 나와줘야지만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예상 추정치는 뭐냐면 그 배터리를 만든다고 그러면 테스라 모델 S 배터리 15,000 개를 생산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원래 붕소 광산이었는데 이 시효가 나와서요. 리툼을 생산하는 것은 금보다 더 나은 걸 생산한다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칭찬하는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의 정착 관련주 중에 일단 정기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지금 같이 물려가지고 이후에 그 광산의 모습이거든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광산인데 원래 금을 캐러 들어갔다가 갑자기 리툼을 만들게 된 그런 사연이 있답니다. 그래서 금을 캐러 가는 것보다 더 좋다 기분이 진심인지는 모르죠. 저는 금이 더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일단 이것도 한번 보유하신 분 리오틴트로 보시면 되고요. 리오틴트로는 광산들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맞습니다. 철강 마이닝 업체죠. 마이닝 업체. 그러면 금도 캐고 은도 캐고 철강, 은도 캐고 다 캐는데요. 지금 이제 몽골에 있는 그 지역이 상당히 의미가 커진 지역인데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ESG에서 걸리는 기업이에요. 인바이로먼트에 왜냐하면 이제 뭘 캐야 되니까 환경이 무지하게 파괴가 되고 그래서 원주민이 바로 다음날 나와 있습니다. 띠를 두르고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리오틴트로가 나타나면 수많은 협상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됩니다. 몽골도 마찬가지 어디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안 그러면 땅을 비켜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리오틴트로에 대한 비판도 많아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리오틴트로가 ESG를 잘 실행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원만하게 합의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뭔가 캔나 자체가 살림을 파괴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이런 기업들은 ESG를 좀 판단한다고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다고 이 기업을 버려야 되냐 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광산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ESG라는 것도 다 좋은 건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ESG의 비계관 기업들은 약간 안타까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골드박사스가 일단 여러분들 반도체 칩부정 많이 얘기하는데요. 쇼티지가 또 나왔는데 이번에 케첩 쇼티지가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 정말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케첩이 없으면요. 정말 그 케첩이에요? 토마토죠? 네. 케첩이 없어가지고 보고서 나온 겁니다. 웃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시오는 거 보셨습니까 케첩이 없으면 죽습니다. 화상가가서 죽지는 않죠. 좀 아쉽죠. 너무 느끼해서 감자만 먹으면 그래서 나중에 뭘로 찍어먹는지 보셨습니까 마시오는 거 마시오에서요? 네. 약을 캡슈로 깨갖고 약을 꺼내갖고 약을 찍어서 먹어요. 약을요. 감자가 느끼해서 감자 자체가 느끼해서 쓰든 뭐하든 다른 맛을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 영화 안 보셨습니까 마시오는 끝까지 보셨고 마시오에 나온 영화 중에 딱 두 가지 명장면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여기 나오는 액션 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상장 내 기업의 회사 제품인데 그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을 꺼내갖고 감자를 찍어먹는 모습 처절한 거죠. 그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케첩이 없어갖고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케첩이 좀 부족한데 이게 왜 부족한지 봤더니 케첩을 보통 여러분들 보시면 뜯어갖고 이렇게 넣어도 낫고 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절대 같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잡혔고 그다음에 보통 접시에 보통 싹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면 좀 덮어놓고 하는데 전부 다 소각 처리하는 그런 모습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많이 벌어진대요. 많이 벌어지면서 지금 이제 도저히 수료를 못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공간이 공급이 그러다 보니까 케첩 패킷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패킷이라고 그러면 쌓여져 있는 포장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가격이 13%가 증가하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점유율이 70%인데 하인지가 케첩을 지금 공급 못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생산을 약 한 4분의 1 정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쇼티쇼를 못 맞추고 있다. 이게 기사같이 가져온 거 아닙니까 케첩 쇼티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레스토랑용 케첩이죠. 일회용으로 담아놓은 케첩 전부 다 그렇죠. 그것만 쓰는 거죠. 케첩 내용물 자체가 부족한 건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걸 따도 따고 공개 딱 열리는 순간에 남으면 버리는 식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의외의 어떤 그런 누구도 이렇게 아주 아마도 이거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구멍이 생겼다. 부족해갖고 케첩이 없는 삶은 거의 뭐 살 수가 없다는 일부의 의견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케첩 용기가 부족한 거죠? 지금 용기 담는 그릇 그런 것도 그렇죠. 케첩도 부족하고 케첩도 부족하고 케첩도 부족하죠. 왜냐하면 케첩이 많이 버려지니까 그래서 케첩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 하고 있고요. 케첩 자체를 이제 그러면 우리가 빨리 오뚜기해서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왜 오뚜기 왜 오뚜기해서 빨리 케첩을 수출을 해서 하면 좋은데 미국 사람들은 일단 보통 크라프타인지만 먹거든요. 그래서 크라프타인즈에 대한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어쨌거나 농담이지만 지금 주가는 50위조 고가까지 와있다. 케첩이 케첩 쇼티지로 반도체만 쇼티지가 아니라 반도체만 쇼티지가 아니고 반도체 쇼티지 하면 뭔가 비상하지 않습니까 케첩 쇼티지 하는 순간에 웃음이 돼요. 어차피 산업이 다를 뿐인데 다를 뿐인데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는 이게 더 칭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꼬추장에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되게 화나셨어요. 아니 화난 게 아니고 그들 입장에서는 꼬추장에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와닿았어요. 제가 이제 마션을 보면서 그때 그렇게 약을 찍어먹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저도 그럴 것 같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믿기하면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지만 그런 문제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크라프타인지를 한번 잘 보시면 좋은데 그렇다고 제가 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크라프타인지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하는 순간에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늘 얘기했죠. 제가 얘기했죠. 연봉이 두 배 된다고 갑자기 케첩을 두 개 먹지는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경기가 엄청 좋아지고 화랑이 오고 시장이 막 4,500 지수가 올라간다 해도 이건 천천히 진짜 인내심을 실험하면서 올라가거든요. 무겁게.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이런 쇼티지가 낫지만 평상시에 아니 저기 혹시 이 프로님 오늘 뭐 급여를 많이 탔다 생각하면 기분이다. 오늘 케첩 두 개 쏟게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급여가 깎았어. 오늘부터 케첩 밥만 먹어 그것도 아니거든요. 늘 먹는 만큼만 먹는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샀다고 해서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인내심이 필요한 부스듬만 사시고 아닌 분들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버핏이 좋아하는 게 바로 이런 종목이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이 꼭 필요한 거. 재미있는 소식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이야기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5분 이상 얘기하는 것 넘어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파이퍼 샌들러가요. 여러분들 보통 16.1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트세들한테 1년에 2번 정도 설문조사합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보통 7천명 5천명한테 물어보는 설문조사인데요. 남성 여성 비율이 반반 정도 물어봅니다. 근데 항상 그 소득이 7만 6천 달러 8만 달러 정도 약간 중상층 이해 있는 집안한테 물어보는 거죠. 본과 가로 2번 물어보는데 이번에는 41번째 설문조사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쇼핑 사이트 1은 아마존입니다. 56%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 다음에 7%가 50 5%가 나이키 3%가 팍산이고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사냐 했더니 나이키에서 압도적으로 사는 모습 우리 젊은 친구들이 나이키 주가 웨센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쭉 보시게 되면 사이에 룰루레몬도 있고요. 5위에 아디다스가 뽑혔기 때문에 이런 관련 기업도 있다는 거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신발 신발 역시 나이키가 56% 압도적이죠. 저도 씻고 있으니까 반스 12%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대단하죠. 핸드백 브랜드는 루이비통의 18%가 가장 압도적으로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건 그 다음에 마이클 코스 말씀하시죠. 조심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노코 같은 경우는 마이클 코스 그 다음에 케이트 스페이드 쭉 나오는데요. 코우치도 보이고 구찌도 보입니다. 상당히 16.1세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30년 할부로 샀나 그런 거 좋아하는 설문 대상이 누구예요? 16.1세 Z세대 아 Z세대들 좋아하는 브랜드 네 좋아하는 선호 브랜드 선호 브랜드니까 뭐 샀다는 건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도 나이키 선호합니다만 나이키 못 사잖아요.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뷰티 쪽으로 가게 되면요. 울타뷰티라고 하는 화장품 쪽이 보이고요. 세포라 세포라는 루이비통의 자회사입니다. 혹시 아실 것 같아요. 네. 화장품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쭉 이거는 뭐 여기에 보면 코스메틱도 보게 되면 로레알은 잘 알 것 같은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메이커들은 브랜드로 모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거는 스킨케어인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뉴트로지나 같은 게 존슨앤존슨의 제품이고요. 세타필도 많이 쓰고 있고 국민 사실 진짜 로션 아닙니까?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이 뽑혔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시간까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소셜미디어 쪽에 볼 건데요. 지금 넷플릭스하고 유튜브가 거의 비슷한 수치로 많이 보고 있다. 32% 31%로 비디오는 거의 끝난다. 나머지들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구글 주가가 또 역시나 가장 최고치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스냅챗이 31%로 압도적인 1등인데 보시면 왜냐하면 그 다음이 틱톡이니까 스냅챗은 10대들이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거의 다. 저희는 안 쓰지만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안 써봐서 어쨌거나 쓰고 있는 게 가장 많이 쓰고 있다고 고민되고요. 카톡입니까? 10대 카톡입니까? 그렇죠. 그런 식이죠. 잘 많이 쓰고 있는. 그래서 틱톡 다음에 인스타가 24%로 그나마 좀 체명을 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푸드 쪽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치필레라고 하는 비상장 치킨 만들어내는 그런 식당입니다. 그 다음에 스타벅스가 2등이고요. 치콜레 멕시칸 레스토랑이죠. 11% 던킨이 4% 그 다음에 인앤아웃 버거가 3% 맥도날드가 3%로 버거와 3%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게 미국의 제트세대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지금 모아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가면 인앤아웃 동쪽으로 가면 샥샥버거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경쟁이 치열하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낵은 레이즈 그 다음에 도리토스 치토스가 똑같은 브랜드 거거든요. 펩시콜라 펩시코가 상당히 앞서가는 모습 그래서 일단 뭐 그 과자 쪽은 거의 꽉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드시면서 레이즈 드시면서 이게 뭔지 어디 건지 모르겠지만 펩시코 제품이다. 그래서 보통 이거랑 콜라랑 같이 먹으면 꽤 궁합이 잘 맞거든요. 둘 다 팔리는 거죠. 그 다음에 추울 때는 장작처럼 뗄 수도 있고 뭐가요? 둘을 뗄 수 있어 레이즈는요. 레이즈는 쌓아놓고 불을 켜면 헐 탑니다. 잘 탑니다. 레이즈 레이즈 이거예요. 레이즈 여기 위에 있는 거 감자칩이야. 감자칩 과자를 태운다고요? 네. 과자칩 보셨죠? 유튜브에서 그래요? 유명한 엄청나게 많아요. 딱 갖다 대는 순간 불이 진짜 미친 듯이 탑니다. 불이 헐헐헐 왜냐하면 거기 동물성 기름이 많이 함유가 돼 있어가지고 약간 유의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과자를 잘 팔려면 좋은 거죠. 1등이다. 1등.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리토스 그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많이 먹었던 치토스가 오해 뿌듯한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영화는 끝까지 안 보시면서 그런 재밌는 유튜브는 보시나 봐요? 감자튀김 태우고 뭐 이런 건? 그런 희한한 건 보죠. 제가 저한테 자꾸 보여줍니다. 희한한 걸 제가 따분해할까 봐 인공지능이니까 인공지능 자 이제 시장 출발 상황을 볼 건데요. S&P500의 0.27% 다시 한 번 또 사상 최고치로 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나스닥도 0.93% 다오만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원래 뭐가 발표됐냐면 매주 목요일만에 나오고 있는 실업수당 시청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원래 예상치는 68만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70만 건 넘게 나왔거든요. 73만 4천 건이 나오는 바람에 여전히 아직까지 실업수당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매주 나오는 거니까 너무 무겁게 보지 마시고요. 어쨌거나 육자를 좀 봐야 되는데 육자를 한 번밖에 못 봤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종목 한 번 좀 보겠습니다. 아마존 1% 넘는 상승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아마존과 애플만 힘을 내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애플 1.33% 그다음에 테슬라도 강부압종으로 나옵니다. 0.62% 그다음에 구글도 1.05% 1.05%로 사상 최고치로 가는 모습이고요. 페이스북은 약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마이크로스포트 역시 1.51%로 사상 최고치로 다시 한 번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우려하고 있는 비약금 cbs하고 디스커버리가 어제에도 좀 빠졌고요. 어제 힘을 못 오늘도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아직까지 여진이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스러워하는 거죠. 마진골 때문에. 그런데 어제는 비약금 cbs에 대한 투자에겐 상향 소식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있어갖고 좀 마음이 아픈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좀 더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리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오 팀토는 그런 또 좋은 기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빠지는데 왜냐하면 얘네는 영국 원주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일 좀 다시 한 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펠런티어도 오른쪽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간략한 기사 나온 것처럼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게임스탑 이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게임스탑 현재 CEO가 전 추위 애완동물 소매용품의 공동 창업자인 라이언 코인인데 라이언 코인이 이사의 의장이 됐다고 하는데요. 보드 멤버의 칩이 된 건데 대표가 된 건데 좋은 겁니까 이게 이사의장은 어떤 거죠 그 CEO하고 다른 겁니까 이사의장이 CEO하고 좀 다르지요 다른 의장님하고 CEO 다르겠죠 부르는 게 의장님이고 대표님이랑 부를 거니까 되게 정직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나눠서 사실은 이사회가 CEO를 견제하는 수단이 되는 게 옳기는 하다고 하더군요. 의장하고 저는 잘 모르겠다 의장 혹시 아십니까 구별을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뭐 하는 게 다른가요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뭐 코스트코가 오랜만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실적이 항상 잘 나오죠 코스트코는 여러분들이 많이 가는 바람에 그 큰 카트를 끌고 그 엄청난 주차나를 뚫고 카드를 내면서 가는 코스트코 여전히 좀 인기고요 미국도 인기고 한국도 인기니까 실적은 원래 좋은 기업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애플이 지금 칩 부족 때문에 니케이발 소식입니다 이건 니케이발 소식인데 맥북하고 아이패드에 대한 생산이 지연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올라가죠 주가는 올라간답니다 그럼 현재 뭔가 제품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가요 주가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존이 지금인지 아시겠지만 노조 설립을 해서 이번에 투표했는데 5800명이 했고요 55%의 투표가 나왔는데 어떻게 결과 나올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아직 결과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보시고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도 부품 못 구하는 거 보면 진짜 반도체 쇼티지 맞나 보네요 그렇죠 애플한테까지는 그냥 줬을 텐데 그렇습니다 애플도 못 구할 정도면 애플이 아니죠 갑 중에 갑이죠 초울트라 메가톤급 갑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게 불안해요 그래서 백신 구하는 게 이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힘센 나라만 먼저 구해가는 그렇죠 반도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동차 그럼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조금 말이 나온 김에 애플 얘기가 나왔으니까 애플 애플이 한 3년 전에 말입니다 3년 전에는 가치주에 편입이 됐었던 적도 있었어요 가치주 성장주 아니라 가치주 ETF에 애플이 편입이 됐다가 또 잠시 시간이 지나면 성장 중 넘어갑니다 그리고 버핏은 나는 애플 산 게 나는 기술주를 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초울트라 메가톤급의 소비자를 샀다 소비자를 샀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말이도 한 8, 9억대가 나가 있었는데 제가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주머니에 동일한 브랜드 제품이 8, 9억 명에 똑같이 들고 있는 게 뭐가 있냐 거의 제가 보기에 애플밖에 없거든요 다 신발을 신었죠 그렇지만 다 다르죠 브랜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은 우리가 기술주로 얘기하지만 이 애플에 대한 약간의 카멜론 같은 모습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 왜냐하면 그 8, 9억대 지금 10억대입니다 10억대 쓰고 대구 몰소든 간에 다 될 거 아닌가 차를 만들어도 될 것이고 그 에코시스템에 들어오면 다 돈을 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그런 모습을 보고 투자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애플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까지 생각했던 기술주보다는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 네 애플 필수소비재 필수소비재죠 네 필수소비재죠 다 갖고 있으니까 여기도 지금 우리 비자님들이 애플 애플이죠 애플은 저 꺼내놓습니다 저는 뒤집어놓죠 뒤집어놓습니다 뒤에 안보이게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뒤에 사기포시가 보이게 두고 다니고 다 가방을 넣어놓고 그렇게 가죠 왜 그럴까요 중국이 가장 심합니다 중국은 다 뒤에 투명한 것 끼고 다니거든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아 사과를요 네 사과를 그거 모르십니까 중국 가면 딱 뒤에 아니고 이제 나머지 기타 제품들은 두꺼운 걸로 덮어서 갖고 다니죠 그냥 주머니에 넣고 그 사과 스티커도 팔아요 네 다 굳이 뭐 그렇게까지 알겠습니다 아마존이 신고가로 못 가는 건 혹시 클라우드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거죠 3000달러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 월가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싼 주식 있지 않습니까 보통 싼 주식을 페니스타게라고 얘기하거든요 5달러 미만 10달러 미만짜리를 동전주 굉장히 동전주라고 하는데 사실 뭐 10달러가 그렇게 싼 건 아니지만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노비누스를 이용해서 가장 많이 매매가 되는 게 페니스타게거든요 보통 10달러 미만짜리 주식 왠지 많이들 올라갈 것 같아 10달러가 20달러 될 거는 쉽다고 생각하시는데 3000달러가 6000달러 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액면분할 필요하다 액면 그렇죠 주식 분할이 필요한 종목인데 제품에이저스가 이제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식 분할 한다는 소식만 나와주면 바로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할 것 같지는 않고 나중에 한번 타이밍을 좀 보겠죠 그래서 의외로 비싼 주식들 거래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왜 안 할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당장 다음 주라도 주식 분할 공시를 할 가능성은 없죠? 제품에이저스가 할 만한 이유는 다우로 편입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고는 하겠지만 굳이 지금 자기가한테 어떤 도움이 되죠? 도움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혹시 도움될 일이 있어요? 그 타이밍을 우리가 예측해 보려면 보통 애플 같은 경우에 다우지스 편입을 앞두고 한 주를 가지고 7주 쪼갰죠 주가 내렸거든요 다우지스 편입이 다우는 왜냐하면 주가가 센 게 장땡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만약에 이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3천 달러면 걔가 제일 1등이 되는 거고 다우지스 10%를 자주 유지하는 데 되는 거거든요 연안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쪼개게 들어가야 되는데 애플은 소식을 듣고 쪼갰지만 굳이 아마존이 지금 쪼갤 필요가 없잖아요 다우지스 만드는 위원회에서 그렇죠 미리 통보를 주면 그때는 쪼개겠죠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쪼갤 일도 없다 어차피 제품들 자체에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안 보이죠 그런데 언젠가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 가져가면 좋고요 그런데 아마존을 지금 이 프로님이 왜 물어보셨냐면 아마존은 37명이 전부 다 바이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스트롱 바이가 있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간다고 하시는 건데 그런 거에 비해서 애플은 오히려 또 중립 의견 매도견이 많은 종류에 좀 더 잘 가잖아요 그런데 늘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가 한 20만 원 정도 살 수 있는 주식하고 지금 36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아마존은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안 보내실 요령이십니까 벌써 40분 죄송합니다 장 마감 이후 20분을 더 했습니다 오늘 집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또 문자가 왔기 때문에 오늘 글로벌 라이브 목요일 시간이라 제가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네 뭐 일찍 들어가셔도 할 일 없잖아요 아 리오랑 놀아야죠 리오 할 거 없습니다 뭐 분리수거는 하고 이런 거죠 분리수거는 토요일에 해야죠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장호석 공문장님 시간까지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세암 기자와도 근데 오늘 어땠어요 좀 나왔으면 두 번째죠 네 근데 조금 더 긴장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다시 보기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박세암 기자와도 초청하기로 하고 장호석 본부장님도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금융투자 김용환 팀장님 자료는 저희가 페이지 투 앱에 올려드릴게요 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2만 분이나 넘게 또 아 아직 계시는군요 시작할 때는 3천 분밖에 안 계셨는데 지각하신 분들 제 시간에 와주시면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